그 하반기로 되면 특히 이제 올해 특히나 우리나라 상반기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업종, 특정 섹터로의 쏠림이 좀 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라가는 것은 좋았는데, 특정 섹터들.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2차 전지만 올라갔느냐 HBM 관련된 주식들, 한미반도체나 이어테크닉스나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의료 AI 관련 주식들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몇몇 종목들, 특히 시장의 자금을 꽤 많이 빨아들일 정도의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나을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금 나오는데 왜냐면 10월달은 전통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 리포트를 좀 요약한 거긴 합니다. 정확한 이유로 찾기 어렵지만 4분기, 그러니까 분기 개인수급 방향성은 대체로 아래쪽을 향했다라는 건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이 10억 기준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1%, 코스닥에서 2% 이상인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기에 종목당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주주으로 판별을 하고 이게 5% 이상 갖고 가면 공시를 해야 되지만 일단 종목당 10억을 갖고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대주주로 회사 거래소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내년에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큰손들이 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억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주식을 수익을 내고 팔게 되면 지금은 없는 세금이 내년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긴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과표 노출이 되고 그게 되면 더 부가적인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대주주가 안 되는 걸 요구청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PB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말로 장기로 파킹해놓고 정말 오랫동안 갖고 가실 종목들은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종목당 50억, 100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일단은 종목당 나는 크게 대주주 될 염려 없어. 배당도 크게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주식은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난 대주주 되고 싶지 않아 하면 10월에서 11월 되는 구간에는 12월 되는 구간에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넣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연초에 산 주식이 5억이었는데 그게 주식이 올라서 12억이 돼요. 그러면 연말까지 어떻게든 2억은 줄입니다. 미리 올라간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또는 주식이 안 떨어지면 10월, 11월, 12월 해서 좀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매도에 첫 번째가 나오는 항상 세게 나오는 시발점이 시기가 10월이라는 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대외적인 환경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올해는 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절이 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명분 삼아서 좀 먼저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 거래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 주식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올해 큰 시세를 낳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수급 쏠림이 심했던 종목들 개인 거래 비중이 확대되었었던 종목들 높은 쏠림이 있었던 종목들은 특히나 올해 좀 굉장히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거래 비중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비중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다 같이 영차영차하면서 2차 전지 주식들 다 좋다라고 또는 HBF 좋다라고 했지만 연말에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사고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팔지는 않더라도 사지는 않거든요. 큰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중력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받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줄이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는 매수세가 없으면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매도세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이 없다는 것은 매수세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진다. 또는 최소한 횡보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연말장을 보는 대하는 우리 입장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개인 수급 방에서는 대체로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개인 수급이 셌던 종목들일수록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굳이 공격적으로 생각할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결론을 명하겠다. 그래서 개별성을 감안하면 일단은 4분기에는 좀 쉰다. 대신에 4분기, 4분기에 지금 첫 번째 달이잖아요. 이번 달에 좀 세게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0월, 11월은 매수 10월 말에서부터 11월까지는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좀 안 좋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굉장히 좀 올라갈 때는 한국 시장이 특징이긴 한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엄청난 가속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이게 신용 잔고인데요. 양 시장 합쳐가지고요. 20조 5천억까지 한 달 전에 9월 초만 해도 20조 5천억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딱히 뭐 이렇게 거래대금, 예수금 대비 비중 뭐 이런 거를 좀 뭐 숫자적으로 좀 이렇게 인과관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은 단기 바닥을 잡는 거는 신용 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주는 거 그게 일단은 1차 바닥을 잡는 과정인 것 같은 게 제 일단은 1차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조 5천억에서 일단 10%가 줄을 때까지는 좀 조심하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하락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매도 압력이 더 강한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1차 이번 하락에서 1차 바닥 정도를 우리 가늠할 수 있는 거는 한 10% 정도 주는 한 18조 초반 정도가 돼야 일단은 계속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좀 덜 나오려면 10%가 빠른 시간 안에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18조 5천억까지 줄었거든요. 18조 5천억 그러니까 딱 이제 한 1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서 18조가 깨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날 보여줬던 그런 하락 또는 지난주 우리가 명절 직전에 연휴 직전에 받았던 그런 하락들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 대비 지금 한국 시장 코스닥이 특별하게 더 과하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타고 해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환율이 막 치솟고 그랬을 텐데 지금 환율이 워낙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환율도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이번 주 화요일날 나왔던 모습들은 분명 이거는 내부 문제다. 그러면 결국은 신용장고와 또는 미수금들에서 나오는 반대매매 물량들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타이틀에서 보여드렸던 그 개인의 수급 쏠림이 반대급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일단 신용장고는 18조 5천원까지 줄었으니까 조금 더 여지는 남았지만 조금 더 빠지면 사실 조금 더 편안하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데이터 종합통계 포탈인데요. 여기서 중시자금 추이를 보면 여기 보면 미수금대비 반대매매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수금대비 반대매매 비중. 그러니까 미수를 쓰잖아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나 몇몇 종목들은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지금은 사실 에코프로만 해도 고점대위에서 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현금은 없는데 더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미수밖에 안 되거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틀 안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보면 이틀 정도는 흐름이 좋다가 이틀 정도는 또 급락이 나오고 뭐 무조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급등락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9% 이하일 때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최근에 10% 이때 한번 주가 차트들을 보시면 압니다. 10% 11% 또 10% 또 10% 또 10% 이게 10% 때 흐름이 계속 평균적인 흐름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수로 질러놨는데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 나오는 것들 이게 8% 때도 있지만 이때는 이미 전날 반대매매를 메꾸기 위한 하락이 3시 반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전형적으로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고 막판에 또 밀어버리는 또 2시 반 이후에 또 흔들려 버리는 이게 여기에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뭐 스탁론 같은 반대매들도 지금 요즘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영업점에서 반대매매에 대한 그 담보비율을 막기 위한 작업들이 여전히 되고 있고 이번 주 아니지 아 이번 주까지 했을 때 지금 이번 주 화요일날 평소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30에서 50건 그러니까 3배에서 5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배 정도 가게 되면 경험적 또는 체감적으로는 아 이제 정말 쓰일 만큼 나왔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극심했던 게 화요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연휴에서 쉬고 오자마자 쉬고 오자마자 우리가 정말 생뚱맞기 급락을 한 번 맞았잖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언젠가 근데 쉬고 오자마자 좀 세게 맞았어요. 이날 이날이죠 이날 근데 이날 제가 화요일날 창 마감하고 아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서울역 근처를 막 방황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리고 이날 문자나 카톡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하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희아나이 그 다음날 바로 3% 때 반등 나자 이날 사실 미국 시장에 뭐 크게 변동이 있었느냐 뭐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이 나을만한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급등을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이렇다는 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이나 신원장고 감소 효과들이나 미수금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0% 넘는 게 한 일주일 넘게 된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국내 수급 꼬였던 수급 문제 개인들로 인한 쏠림 현상들의 수급 문제들이 1차적으로는 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가 뭐냐면 요게 올해 이번 달은 이번 올해는 10월 10일날 이날 종가 기준으로 3%가 2.6%가 밀렸고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가가 3.3 나왔고 종가가 2.8% 정도 상승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뭐 옵션 만기 효과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거의 5%가 올랐죠. 근데 공교롭게도 1년 전으로 가보면요. 그때는 아마 10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때죠. 이때도 보면 10월 13일이었네요. 이때도 저가가 3.3% 3% 정도 밀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게 반등이 나왔죠. 4% 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연말까지 해가지고 11월달까지 해서 15% 반등이 나왔거든요. 사실 여기서 1차 바닥이 나왔고 두 번째 한 번 더 털리니까 소위 말해서 시중장구가 털리니까 15%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일단 1차 바닥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털릴지 털린다는 말 되게 무서운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반등은 이뤄지고 있어서 근데 반등은 일단은 시중장구 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 하락으로 인해서 끝났을지 아니면 요기처럼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밀지 에 대한 고민은 어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제 반등 나왔다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 높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어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외바닥으로 센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거나 뭔가 대외 환경의 변수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미국 금리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정치 불안정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영역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10월달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많이 팔았던 큰손들은 이 정도 빠졌으면 살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좋은 주식들 살려고 할 건데 내가 현금이 큰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현금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무조건 물타기로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만 그럴까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지금 어 이런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추세 추종을 하기도 어렵고 오로지 단타만 될 수 있는 장에서 지금 뭔가 공격적으로 지르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경험적으로 이때도 어 10월달이 작년에도 10월달이 지나야 뭔가 반등다운 반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물론 2021년은 2021년은 이런 흐름들은 이때도 사실 10월달이 뭔가 대사하던이 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이 항상 뭐 일단 10월 6일이었지만 뭔가 이벤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10월달에는 그래서 제가 10월달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달에 주식을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펀드나 예를 들어서 뭐 주식형 랩 같은 거 가입할 때에는 어 10월달 정도에 부터 분할 매수해서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매도 또는 조금 길게 가면 8, 9월달까지는 갖고 가서 매도 그리고 10월달에 다시 가입 요게 사실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좀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사이클들을 쭉 보면 10월달은 항상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양도세 여기 아까 자료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는 대주주 요건으로 인한 좀 그 마무리 이제 그 쏠림의 마무리 그리고 기관투자자들도 뭔가 굳이 연말 앞두고 많이 그 적극적으로 지르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없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휴가를 12월에 가요. 어 왜냐면 출근해봤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휴가를 안 가고 12월달에 가는데 그래서 요 흐름들이 12월달까지는 일단은 재미없는 흐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가까우고 연초 되면 차라리 연초에 이제 사지 않으려고 쟁여놨던 현금들을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좀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때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전후로 해서 주식 사는 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연초 효과까지 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보다는 까치랠리를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 내년에 혹시 내년 이맘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다시 또 개정에 또 논의가 될 건데 종목당 100억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까지는 10월달 11월달은 장기 투자할 거는 떨을 때마다 모아가거나 또는 단기 매매만 하시는 게 맞다. 또한 공공체육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